와 스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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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처 오랜만이네 들겜 왓처 인내부의 평가 전지전등은 스네코께서 승리로 인도하리니 승리로 인도하리니 승리로 인도하리니 스크 뭐야 왜 성카예요 아 뱀꽃 아니야 그럴수도 있지 첨탑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 이집스의 고정품이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회오리 타격은 안쓰지 아니 이런 아으 으 흐 으 쓰 라가 불린 라하 슬덧새 어쩜 이렇게 신나는 일만 가득할까 생강 흐흐흐 타격타 영코또다 제왕 도추냉ored 아 쓰 으흐으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흑 쓰 D 쌀팁이 뭐가 지었는데 정밀차이 교훈 넣을까 회피도약 넣을까 트롤라베 저열 이거 무조건 저열인데 트롤라베 왜 이렇게 땡기지 솔직히 이거 무조건 저열인데 당근빠따 저열인데 사이렛탑은 대단원이 아닐까 타격수비 언제 다 지우냐 터져버린 야구공 어 예 개굴 이것도 개굴 안개굴 개굴의 반대말은 뭘까 양굴 개손해 양손해 꿀꿀 블리트 지금 가는게 낫지않아 글사 글사 거 아 60대 아우 접수 아니 코스트 왜 이랬나 고양이 실패다니다냥 고양이 실패다니다냥 고양이 실패다니다냥 회전 회전 좋을 것 같다 고양이 실패다니 꿀잼인데 단체 이름 주제에 실패다니라는게 맘에듬 으 으 으 으 으 으 서순이네, 이거. 서순이네, 이거. 어, 도갈. 암브로시아, 전지. 이제 좀 피나? 붕괴. 붕괴. 개인기 쓰려면 붕괴가 더 편하겠네. 아이, 뭔. 저열먹었다고 상자 퍼주는 거 봐. 붕괴. 불편하네요. 붕괴. 저요ftig. 왜 스. 자. 꼽니스 맹공 개인기 강원을 했다 맹공 개인기 강원을 했다 맹공 안 돼 감나비 저걸 못 잡네 알파 베타 오메가 바로시랑 사귄지 벌써 18개월 뭐야 언제 사귀었어요 바로시한테 천원도 아직 칼바사 소세지님 감사합니다 어헝마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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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알파 못참겠다 알파 커피 카카톨 카카톨 술걸어요 오회 뭐야 오드리였네 뭐임 오드리네 엥 아, 뭐야. 오늘이었네. 오늘 저녁이네. 아, 오늘 저녁이라구요. 지금 아니구요. 정말 놀랍군. 마이오. 마이오로 했다네. 어쩐지 술이 당기더라니. 몸이 술을 기억한 게 아닐까. 술 없이 못 살면 알코올 중독이지. 병원 가야돼. 고상? 숭배? 숭배... 숭배 쓰려고 하니까 정권 수양이랑 분화무외 생각하면은... 숭배의 편을 도움도 안되겠다. 필드에서 나서면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쌍점에서 살만큼... 죽을 것 같지는 않은... 숭배 쎄.. 숭배 베르르 숭배 숭배 쌍화척 알프 알프 터종료 100댈 터종료 잔식 턱은 안나오겠.. 지? 회전 강화할까 3리트 터미 고스 상태배롱 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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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엘리트 간다 엘리트 그 뭐 참지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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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배 아니 왜자꾸 알파 삼코인데 알파자꾸 이 고 삼코 요렇게 나온대 개인기 개인기 두장 기적의 시너지 수리검 사식 아이 근데 스네코 지금 코스트 개판이네 진짜 스네코님 적당히 합시다 스네코님 적당히 합시다 스네코님 적당히 합시다 확실히 후배가 그렇게 지금 좋은픽은 아닌데 스네코랑 같이 쓰긴 좋지만 해도 강림 고질병이란 스네코랑 코스트 나한테 대체 왜 이러던데 콜 때리네 진짜 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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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 삼 삼 일 코스트 비 또 끝도 없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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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정해 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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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inadvertber 14평 기도 아 뭐여 잠도 못있네 재워줘요 아니 제발 진정해 미친 세대쿠 제발 진정주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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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드나스 야씨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잘 주는데 아니 평소에 이렇게 잘 줬으면은 지금 이 고생을 하나?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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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알파 그것이 바로 알파니까 신성 보호 뭐야 다 다 쓰레기 아냐 신성이 뭐가 존재하면은 데우스마키나로 나온 기적을 강호할 수 있다 그래봤자 개인기 제거할까 개인기 제거할까 자 신성 써야되나 신성 근데 별로 이득도 없을 것 같고 개인기 지울까 그냥 음 음 음 음 음 음 돌차 두장이면 개인기 아니 아 근데 상태 이상 들어오면 개인기 있을 것 같긴 한데 에 넘기까 그냥 음 뭐 하다못해 수비라도 지우는게 낫겠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음 잡음 아닌가 잡음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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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알파다 아 한창 더 나오네 씨 도라이인가 에헤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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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